네 안녕하세요. 데일리플루트 비제입니다. 네 오늘부터는요. 매일플루트 연습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놓은 악보를 함께 따라 부르시는 겁니다. 물론 이 중에는 이 연습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 교재를 또 소개를 하면서요. 제가 그냥 이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거니까요.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소 영상이 그렇게 좋은 영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둡고 밝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. 자 11번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넷 셋 한글자막 by 박진희 네 11번 연습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11번 연습 잘 하셨나요? 자 12번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입니다. 12번은 4도입니다. 12번은 4도입니다. 12번은 4도입니다. 네 앞으로 매일 연습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.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